에코프로 스케어님들도 똑같은 자리에서 멋지게 수익을 냈습니다. 자 오늘은 에코프로 뿐만 아니라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또 오늘 포스코케미칼 포스코 퓨처엠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포스코홀딩스 어디서 어떻게 잡아서 또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그 방법과 그리고 지금 급등하고 있는 2차전지 종목들 워낙 많습니다. 자 앞으로 2차전지 종목들로 지금 급등하고 있는 최고의 종목들이죠. 지금 제가 일단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들 2차전지 종목들 중에서 대장급으로 강한 종목들이요. 안가고 빌빌되는 종목들 말고 언제 갈지 모르는 종목 말고 지금 활기차게 움직이는 종목들 에코프로랑 같이 끝내주게 움직이는 종목들로 공략을 해야지만 집중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에코프로를 50만원에 사신 분 40만원에 사신 분 그죠? 또 어떤 분은 60만원에도 사고요. 또 70만원에도 사고요. 80만원에도 사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사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파는가도 중요해요. 40만원에 사신 분이 80만원이 됐을 때 아마 안 파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60만원까지 똑 떨어지니까 굉장히 손해 본 느낌입니다. 자 내가 40만원에 사서 80만원 갔으니까 100% 수익이었어요. 와 내 눈앞에서 100% 수익이야. 나 1억 넣었는데 1억이나 올랐어. 그래서 내 눈앞에 1억이 있는데 지금 그게 뚝 떨어져가지고 60만원에서 60만원 깼다가 막 57만원까지 떨어져. 그러면 수익이 반토막이 납니다. 그러면은 와 내가 수익이 100%였는데 이게 지금 뭐 몇십% 꽤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꾸로 수익이 난 게 아니고 손실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따박따박 챙겨가지고 현금화를 시키지 않으면은 주식은 그냥 숫자에 지금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갈지 더 간다 더 간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게 주가가 떨어졌다가 가게 된다면. 그렇죠? 40만원에 50만원에 샀는데 내가 지금 40만원까지 떨어져 봐. 50만원까지 떨어져 봐. 그러면 80만원 갔다가 50만원 오면은 바보짓 한 거죠. 50만원에 사서 80만원에 팔고 다시 내려오면은 50만원에 사가지고 또 80만원 올라가면 팔고. 이렇게 수익을 챙겨가는 게 주식으로 돈을 따박따박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좋은 주식이라고 했잖아요. 희한한 리포트를 하나증권에서 써서 좋은 기업인데 그레이트 컴퍼니. 위대한 기업인데 나쁜 주식이다. 뭔 개소리야. 그렇죠? 돈 벌면 장땡이에요. 에코프로가 정말 좋은 주식입니다. 그렇죠? 그럼 에코프로로 돈을 벌어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을 버는 것은 매도해서 현금화 시켜서 내 통장 안에 딱 꽂혀야지만 그게 여러분 돈이고 그게 수익금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내 눈알 앞에 100% 가서 내 수중에 1억을 찍었다 하더라도 근데 이 돈이 다시 쭉 내려와가지고 50만원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똔또입니다. 와 1억 벌었던 게 다시 쭉 내려와서 0원이야. 그럼 뭐야? 챙겨요. 수익을 챙겨야지 된다. 근데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딱 찍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선 올라오면 여기가 파는 자리다. 자 그래서 우리 홍주식 퀘원님들은 이미 제가요. 4월 12일날. 4월 12일날이 수요일입니다. 하루 전날 이렇게 딱 찍어서 드렸어요. 영상에서 전부 설명드립니다. 저는 당연히 문자도 드리고 아침에 라이브로도 방송을 해요. 라이브로도 요거 실시간으로 자 이거 57만 5천원 옵니다. 58만원 옵니다. 이렇게까지도 다 설명드리면서 그리고 하루 전날도 설명을 드립니다. 하루 전날 여기 동영상에다가 이렇게 찍어요. 찍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요렇게 찍습니다. 에코프로 매수존 1차 58만 5천원에서 57만 5천원. 요 사이. 요 사이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이예요. 요기 제가 여러분께도 유튜브 영상에서도 공개적으로 딱 찍어가지고서 말씀드린 자리.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올라왔을 때 VI 걸리고선 66만원 돌파할 때 또 멋지게 매도를 했습니다. 자 요렇게 수익을 수익이 나서 챙겨가는 자리가 있어야지. 이게 언제까지 갈 줄 알고. 예. 수익을 안 챙기면은 나중에 다 떨어지면은 수익이 난 게 아니에요. 예.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겨야지만 수익이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하루 전날 멋지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 있는 종목들이요. 예. 앞으로 다 또 수익을 갖다가 멋지게 내고. 여기에 나오는 종목들. 예. 어디서 또 반등 나오는 자리인지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애견케미칼이요. 애견케미칼도 4월 10일 하루 전날이요. 하루 전날 요거 봐요. 애견케미칼. 요기 보면은 만삼... 아니 다시 애견케미칼 딱 여기 내려오기 전이에요. 캔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만삼천이백원에서 사라고 딱 찍어놨습니다. 예.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하게 만삼천이백원을 찍고 오늘 슈퍼반등이 나왔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전일에 요 4월 10일날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보세요. 자 요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날 그죠? 다음날 정확하게 만삼천이백원을 찍습니다. 딱 보세요. 저가가 만삼천백십원입니다. 어떻습니까? 최저가에 딱 최저점.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사자마자 수익이 난다고요. 사자마자 수익이 나는 바로 그 자리를 이렇게 딱 하루 전날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 20%가 넘는 최저점에서 사기 때문에 최저점에서 사기 때문에 수익이 극대화됩니다. 자 최저점에서 오늘 최고점까지 30%가 가까이 반등을 해줬습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파느냐 수익을 딱 챙기느냐 좋다 그러면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저 꼭대기 올라갈 때 삽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를 70만원에 사고 80만원에 사고 그리고 있죠. 에코프로 사서 물렸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아 이제 슬슬 예전에 카카오 또 예전에 삼성전자 9만원 갈 때 카카오 17만원 갈 때 그때 생각이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로도 삼성전자로도 따박따박 수익을 냈었거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는 홍주식 회원님들은 에코프로로 앞으로 계속해서 2차전지로도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종목들 있죠. 제가 대략 적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알만한 2차전지 종목들로 그렇죠. 앞으로 이 종목들로 또 엄청난 수익을 챙겨갈 겁니다. 자 왜냐 이렇게 정확한 기법에 의해서 내려오면 반등 나오는 자리를 알고 있는데 왜 수익이 못납니까? 종목만 좋으면 수익이 나는데 종목 이미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단지 이 종목이 좋은데 어디서 살 줄을 몰라. 그러다가 꼭 사는 타이밍이 되면 내가 살 수 있는 타이밍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물리는 자리에요. 세력들은 올라갈 때 절대 개미가 살 수 없게끔 아주 정말 지랄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떨어질 때는 굉장히 무섭게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 샀던 개미들이 떨어질 때 매도를 칩니다. 자 손절하거나 매도하고 떨어지면은 아 그다음부터는 주식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내가 팔면 올라간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팔 때 홍주식 회원님들은 삽니다. 그래서 수익을 이렇게 극대화를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계속해서 분봉매수타점 또 눌림목 설정법 드리고 있지만 이거 드려서 물론 도움을 받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런데 혼자 하기 어렵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주식 혼자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홍주식과 함께 하시면 이렇게 멋진 수익 정말 사자마자 날 수 있는 그런 수익을 내면서 따박따박 수익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번 또 에코프로 또 다음번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어떻게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될지 바로 이 분봉매수타점과 눌림목 설정법 일단 설치해 놓고 사용하는 방법 어디서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영상 열심히 보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혼자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홍주식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 연락처 있죠. 이쪽에다가 에코프로라고 딱 써서 보내주시면 앞으로 내려오면 반등 나올 수 있는 이 종목들 있죠. 이 종목들을 똑같이 매매해서 멋진 수익을 낼 수 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의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오늘 거래량이 엄청 줄었어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자 이렇게 떨어질 때 82만원에서 다이렉트로 30%가 빠지면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어요.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량 터진 자리를 깨게 되면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오늘 거래량이 팍 줄었어요. 예 그리고선 단봉으로 움직임이 오늘 거의 별로 없었습니다.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가 오면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에코프로의 방향성이 바로 이제 이 5일선에 달렸다는 겁니다. 전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요게 5일선이에요 5일선. 예 이 에코프로가 어떻게 갑니까? 항상 눌리더라도 5일선 위로 올라타면서 올라갔거든요. 5일선을 타느냐 못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바로 키포인트다. 이겁니다. 자 다음주에 에코프로가 5일선을 못 타고 내려오게 되면은 어느정도 조정으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5일선을 위로 탄다면은 아 다시 전고점을 향해 하다못해 80만원을 향해서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이 질자 중요해요. 80만원까지 올라간 다음에 최고점이 82만원이니까 82만원까지 올라간 다음에 요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은 어떤 모양이 되겠어요? 올랐다가 82만원까지 올라갔어. 내려와 57만원까지 떨어졌어. 많이 떨어졌죠 82에서 57 그리고 나서 반등이 슬금슬금 나오다가 82까지 올라갔어 또. 80까지든 83이든 85든 올라갔어. 그리고 다시 또 떨어져. 이렇게 해가지고 57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쌍봉이 나옵니다. 쌍봉. 그 유명한 고점의 신호라고 부릅니다. 고점의 신호. 바로 쌍봉이 나오면서 주가는 그 다음부터는 어느정도 박스권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 이겁니다. 이때는 거래량도 줄고 거래량이 준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떠났다. 큰 세력들은 다 떠났다. 왜? 세력이 터져야지 거래량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흘러가다가 나중에 또 한 번 시세가 나던지 또 움직임이 나오겠죠. 자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또 80만원에 사가지고 50만원 돼가지고 언제 올라오나 맨날 유튜브 보면서 올라간다 올라간다 그냥 희망적인 얘기만 들으시면서 또 기다릴 수밖에 없는 남들 다 돈 벌고 딴 종목도 좋은 종목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에코프로 이후에 카카오 올라갈 때 세상에서 카카오만 갈 줄 알았잖아요. 지금 카카오는요 마이너스 70%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종목을 믿지 마세요. 종목을 믿지 말고 중요한 것은 나한테 돈을 벌어다주는 종목이 우량 중고고 아무리 우량주도 삼성전자 카카오라도 내가 마이너스면 그것은 잡줍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께 돈을 벌어다줄 수 있는 그 방법과 그 노하우를 그리고 매매 팁을 여러분께 계속해서 알려드리면서 홍주식은 계속해서 수익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에 비해서 떨어진 폭이 약하죠. 왜냐하면 상승폭도 그만큼 더 졌으니까 자 그런데 에코프로 BM이 오늘 정확하게 어디까지 왔습니까? 어제도 5일선 그죠? 오늘도 5일선 자 5일선을 넘어가면 에코프로 BM도 추가적인 상승을 더 볼 수 있고요. 5일선을 못 넘고 여기서부터 비실비실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좀 조정권으로 들었을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 중요한 것은 바로 에코프로 BM이건 에코프로건 5일선 돌파 여부를 다음주에 해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 이걸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시면서 다음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차전지 중에서 가장 센 놈은 누굽니까? 오늘 이 순간 바로 EV 첨단 소재입니다. EV 첨단 소재는 2차전지 그동안 올라갈 때 2월달 3월달에 잠잠하다가 4월달부터 폭등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EV 첨단 소재는 바로 수산화 리튬 관련주입니다. 수산화 리튬 공급사 확보에 23%가 올라갔다고 4월 초에 뉴스가 나오면서 그대로 쫙 하고선 상한가 나오고 또 쉬었다 또 상한가 나오고 지금 상한가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다 적점 찍었습니다. 이제 내려오면서 어떻게 해요? 슈퍼 반등이 나와요. EV 첨단 소재가 지난 13일날 여러분들이 에코프로만 쳐다보고 있을 때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66%나 되는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이런다니까요. 지금도 주식이 정말 최고의 종목들은 쫙 떨어지면 슈퍼 반등을 나오게끔 돼있습니다. 자 EV 첨단 소재 다음주부터는 또 EV 첨단 소재가 내려올 때마다 또 따박따박 수익을 챙겨가면서 홍주식 회원님들은 또 한번 또 멋진 수익을 낼 것입니다. 자 그 자리를 한번 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역시 어떻게 가요? 5일선 타고 가고 있죠? 자 첫번째 내려와서 반등 나오는 자리는 여러분께 바로 말씀드립니다. 5일선입니다. 여기 자 여러분께 지금 드리고 있는거 있죠? 분봉메스타점 자 여기에요. 자 다음번에 또 슈퍼반등 나오는 자리 딱 찍어드렸습니다. 아직도 분봉메스타점 설정법 안해놓으신 분들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쪽에다가 에코프로라고만 딱 써서 보내주시면 요 분봉메스타점 눌림목 설정법 요거까지 싹 다 자료를 보내드리고 여러분들이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초보자도 정말 요것만 설치하면은 더이상 초보가 아니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봉메스타점 설정법 요거 하나 보시면은 분봉메스타점 설정법 에코프로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멋지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에도 2차전지로 열심히 또 여러분과 함께 수익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애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